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씨앗 발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에서 가꾸는 작물 중에 고추나 오이, 가지처럼 모종을 사다 심는 것도 있지만 상추, 열무, 얼갈 배추와 같은 작물은 직접 씨를 뿌려서 가꾸는 작물입니다. 초보 농부들이 애써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 잘나지 않거나 씨앗이 낙이 났는데 어떤 곳은 나고 어떤 곳은 나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뿌린 씨앗이 발화가 잘 되는 방법과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씨앗 발화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씨앗 발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햇빛과 물 그리고 온도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농작물은 각각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작물은 햇빛을 잘 받아야만 발화가 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작물은 오히려 햇빛이 씨앗 발화에 장애가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발화가 되는 씨앗을 광바라 종자라 하고 햇빛이 장애가 되는 씨앗을 안바라 종자라고 합니다. 광바라 종자로는 상추, 배추, 쑥갓, 당근, 더덕, 도라지가 있고 안바라 종자로는 호박, 수박, 오이, 단호박, 수세미, 가지 등이 있습니다. 광바라 종자는 발화하기 위해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므로 파중할 때 흙을 5mm 이내로 얇게 덮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바라 종자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2cm 이상 두껍게 흙을 덮어야만 합니다. 광바라 종자와 안바라 종자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바라 종자는 대부분 씨앗이 2mm 이내로 아주 작고 안바라 종자는 씨앗이 굵은 편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파중할 때 씨앗 몸집의 2배 정도만 흙을 덮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살펴보면 그 말이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배추씨는 아주 작아서 1.5mm나 2mm 미만입니다. 그러나 호박씨와 같은 경우 1.5cm에서 2cm 정도로 큽니다. 이 씨앗들의 두께를 계산하면 어른들의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광바라 종자는 흙을 덮을 때 4mm 이내로 아주 얇게 덮고 호박씨와 같은 안바라 종자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4cm 이상 덮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씨앗은 씨앗으로 있을 때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씨앗을 적당한 습도가 있는 흙에 심거나 물에 담그게 되면 씨앗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싹을 튀어서 본래 작물로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의 껍질에는 발화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발화가 되면 겨울철과 같은 환경에 발화가 돼서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씨앗을 습도가 있는 흙에 심거나 물에 담그면 발화 억제 물질이 벗겨지면서 발화가 됩니다. 광바라 종자와 같은 작은 씨앗은 발화 억제 물질이 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흙에 심으면 3,4일이면 온도만 맞으면 싹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호박 씨나 수박 씨와 같이 굵은 씨는 씨앗의 발화 억제 물질이 두껍게 덮여 있기 때문에 발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보통 2주 이상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안발화 종자 씨를 빨리 발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 속에 약 이틀 정도 담궈두었다가 심으면 발화가 훨씬 빠릅니다. 물 속에 담궈둘 때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물 속에 담궈두면 하얀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발화 억제 물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물을 갈아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담궈두면 제일 좋습니다. 집 근처에 개울이 있으면 그곳에 있다면 양파 자루에 담아서 이틀 정도 담궈두었다 그늘에 말려서 심으면 발화를 앞당기고 또 발화율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개울이 없는 도심에서는 양병기 물통 속에 담궈두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궈두는 방법도 잠에서 깨우는 휴먼타파의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씨앗 발화의 조건으로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씨앗 발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작물은 발화 온도가 생육 온도보다 높아야 발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25도에서 30도가 될 때 가장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30도에서 33도의 온도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심는 대부분의 작물은 발화의 적당한 온도를 갖춘 육묘정에서 가꾸게 되고 그곳에서 가꾼 모종을 구매하여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종으로 심을 수 없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열무나 얼갈이 배추 쑥과 등은 직파를 해야 합니다. 직파를 했는데 발화가 넣는 것은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발화가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앗을 일찍 뿌렸다면 비닐로 덮어주면 훨씬 빨리 발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자 씨의 휴먼 타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작물은 최종하고 겨울을 나기 때문에 특별한 휴먼 타파를 하지 않아도 발화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여름을 통과해야만 발화가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쪽파입니다. 쪽파는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은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야만 발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백합과 작물로는 양파, 마늘, 대파, 쪽파, 달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은 대부분 9월이나 10월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5월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그 중에 쪽파를 7월이나 8월 초에 앞당겨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휴먼 타파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쪽파 씨를 수확해서 창고에 그냥 두었다가 심게 되면 잘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휴먼 타파를 해야 합니다. 쪽파 씨를 한여름에 하우스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열흘 이상 매달아 두면 휴먼 타파가 됩니다. 7, 8월에 종묘상에서 파는 쪽파 씨는 이렇게 휴먼 타파를 하고 나온 씨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먼 타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심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요즘은 가을 감자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6월에 수확한 봄 감자를 가을에 심기 위해서는 겨울을 지나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실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두었다가 꺼내서 심게 되면 휴먼 타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겨울을 지나야 휴먼 타파가 되는 작물이 있고 또 여름을 지나야 휴먼 타파가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아마 초보 농부님들은 휴먼 타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작물에 따라 발화 시기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에서 우미나서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오늘은 씨앗의 발화가 잘 되는 방법과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종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려 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잘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파종을 해야 발화된 작물을 잘 가꿀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 기대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